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오.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지혜문을 두드립니다. 안방으로 찾아가는 명사들의 명강 초대. 굿브레스! 제가 요즘 화두에 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셋 다 회사를 출근하는 직업은 아니지만 회사를 다닌다는 가정하에 9시 출근. 몇 시까지 오실 거예요? 9시 출근이면? 10분 전에는 가야죠. 늦어도 10분 전에는 30분 전에서 10분 전 사이? 좋아요. 괜찮아. 8시 반에서 50분 사이다. 아침 7시에는 가야죠. 아침에 나오는 시간 말고 그 정도 생각 없으면 회사 때려쳐야죠. 이게 요즘 유행하는 젊은 꼰대 테스트 중에 하나예요. 요즘 5, 60대 부장님들이 그 꼰대 소리 듣지 않으려고 엄청 오히려 이제 그 막내 직원들 눈치를 보는 시대가 됐고 또 90년대생 MZ 직원들이 마치 꼰대 같은 그렇게 보수적인 경우가 바뀌었죠.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솔직히 누가 꼰대라는 얘기를 듣고 싶겠어요. 왜냐면 이게 꼰대라는 용어가 좀 부정적이게 느껴지잖아요. 나를 놀리는 것 같잖아요. 형 꼰대예요. 표정 안 좋아지잖아요. 굳었네. 이게 은근히 뭔가 안 좋은, 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부장님들이 답답할 것 같아요. 괜히 해야 될 얘기도 했다가 혹시 날 꼰대로 생각할까? 꼰대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답답해하고 말도 못하고 소가리 할 것 같기도 하고 참 답답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꼰대 소리 걱정 없이 답답하지 않게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 5, 60대 중년분들의 대표적인 고민과 해결책까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중년들의 속 시원한 대변인 우리나라 최고의 고민 해결사 이호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시면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있죠? 그중에 달리는 순환선 2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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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가 함께할 이야기 정말 나는 꼰댄가 그리고 내가 지금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고민하는 분들에게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 또 그리고 사실 우리가 꼰대가 세대 윗세대와 아랫세대 사이에 일종의 차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생각하지만 요새는 젊은 꼰대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쌍둥이도 서로 꼰대라고 그런 데잖아요 그럴 정도인데 어떻게 하면 요즘 흔히 말하는 MZ세대들하고 잘 소통할 것인가 우리가 말하는 MZ세대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새는 꼰대들을 상징적으로 라테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 젊은 층을 상징적으로 MZ세대 혹은 MZ세대 혹은 민지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요 각 세대들마다 사용하는 아주 독특하고 상징적인 요 말들을 모아가지고 일명 MZ의 삼요가 있고 라떼에 삼야가 있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상사가 주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좀 해봐 이것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MZ들이 이야기한 되잖아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명 삼요가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삼요를 딱 얘기하면 라떼 세대가 이야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삼야라고 라떼는 말이야 해보란 말이야 이게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라떼 세대의 삼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라떼 세대라고 얘기하는 일명 꼰대 세대 윗세대들도 아래 세대하고 잘 소통하고 싶어 하고요 당연히 후배 세대라고 볼 수 있는 MZ세대들도 윗세대하고 잘 소통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문화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르다는 얘기는 단순히 문화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는 시냅스 곧 우리 머릿속에는 한 2천억 개 정도의 뉴런 뇌신경세포가 있는데 그 신경세포들은 각각 떨어져 있습니다 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전기 자극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대화하고 관계하고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각 세대마다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시냅스 곧 문화적 전달 요소가 달라요 이걸 우리가 가장 상징적으로 뭘 보면 알게 되냐면 유머 같은 거 보면 압니다 유머 옛날에 이제 저희 때 유머로 한참 웃었던 거 이를테면 뭐 일본의 수도국장은 누구인가 무라까와 쓰지마 뭐 이런 거 일본에서 가장 날씬한 사람은 누군가 그러면 이제 비사이로막가 이사이로막가 그다음에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조폭은 누구냐 깐 데 또 까 안 깐 데 골라 까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너무 오래된 얘기네요 소름 돋으셨죠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일명 라떼 세대 그 윗세대들이 한번 좀 얘기를 하려고 하면 벌써 아랫세대는 어떻게 경직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이걸 웃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부장님이 오는 순간 상사가 오는 순간 뭔가 웃음을 짓고 들어온다 그럼 아 유머하려고 하는구나 이번에 이사이로막가냐 비사이로막가냐 그래서 사실상 들어올 때부터 이미 웃기려고 작정한 분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거 심리학으로 뭐라 그러냐 노력의 역효과다 이렇게 부릅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안 웃기는 그래서 오히려 그 분위기가 더 싸해지는 이런 경험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이런 부분들에 차이가 나는 건 문제가 있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머리에 시냅스가 세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달라지는 거고 문화의 핵심이 언어예요 이런 언어의 차이 중에서도 가장 아주 그 골수 안에 들어있는 게 유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유머가 서로 통하지 않는다 우린 다른 세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우리가 해마다 그리고 늘 인생을 살아오면서 세대 간의 차이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세대 간의 차이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커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럴 것이 우리가 2000년에서 2003년 사이에 우리가 1인당 하루에 만났던 정보가 보통 7만 5천 개 정도 됐습니다 그때는 인터넷이 들어온 때였어요 그래서 정보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서 잘 때까지 보는 모든 것들 접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정보라고 부르는데 이게 7만 5천 개였어요 그런데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우리는 하루에 13만 개의 정보를 만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정보를 만나게 되는데 문제는 옛날에는 우리가 정보를 먼저 알고 빨리 알고 많이 아는 사람이 스승이고 선배고 부모고 어른이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이 들어오면서부터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가 민주화가 된 겁니다 이렇게 민주화가 되게 되면서 지금은 우리가 빨리 알고 많이 알고 먼저 아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잘 처리하는가 어떻게 잘 해석하는가 어떻게 잘 관리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잘 활용하는가 이런 것들이 정보의 힘이자 동시에 자본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렇게 더 많은 정보를 더 빠르게 처리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다른 세계를 구축하는 게 지금 MG들이에요 다시 말해볼까요? 라떼 세대라고 불리는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하고 X세대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더군다나 직장 생활의 상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다 20세기 인간들입니다 그랬다가 MG들부터는 본격적으로 21세기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20세기라고 하는 건 어떤 시대냐면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활자의 시대를 살았고요 21세기를 들어간다는 건 우리가 IT혁명을 통해서 영상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도구가 다르면 다른 인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다른 도구를 사용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고 다른 방식으로 언어를 쓰고 다른 방식으로 소통을 한다면 이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식은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다행인 건 그들도 눈이 두 개, 콧구멍 두 개 뚫려 있고 입 뚫려 있고 귓구녕이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장이 뛰는 동물 심장이 뛰면서 관계와 욕망이 흔들리고 이 속에서 어떻게든 생존하고 사랑하고 싶은 그 기본적인 전제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없는 것부터 찾을 것이 아니라 있는 것부터 좀 찾아가야 될 텐데 그 있는 것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들이 어떤 것에 간절한 것인가를 읽어내는 능력은 젊은 층들보다 윗세대가 훨씬 더 잘해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지금 시대 자체가 정보의 시대고 논리의 시대고 그리고 똑똑함의 시대 일명 기계의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이런 정보와 기계의 시대를 산다는 건 머릿속 논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머리 논리가 잘 발달한 것 똑똑한 사람들, 선점하는 사람들, 흐리말하는 얼리어댑터 새로 나온 것들을 가장 먼저 취할 줄 아는 그런 순발력까지 있는 판단의 시대 속에는 가슴이 굉장히 부각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감정이 똑똑한 아이들 사이에 누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가 이게 사실상 이게 관건인데 어쩌면 우리가 살아왔던 세계 속에 인문학이 유행했던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얻었던 건 정보도 있지만 그때 인간다운 돌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꾸준히 우리가 라떼 세대를 거치며 공부를 했던 거거든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먼저 살펴보자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이 가지고 있는 원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봐서 이 부분으로 좀 접근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릴 텐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지금 우리 MG세대, MZ세대라고 하는 게 M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서 곧 2000년이 끝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출생한 세대를 M세대, 일명 밀레니얼의 앞글자 M자를 따서 밀레니얼 이렇게 부르고요 그걸 시기로 따지자면 1984년생부터 96년생 이때를 우리가 M세대라고 부르고요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세대 1997년생부터 해서 2009년생까지 곧 알파벳 ABCD로 시작하는 이 20세기의 종말을 알리고 종말을 보고 그걸 겪은 세대라고 해서 Z세대 ABCD의 끝이 Z잖아요 그래서 Z세대가 되는 건데 이 세대를 묶어서 우리가 MG세대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들이 가장 간절한 건 뭐고 어떤 게 가장 취약한지 알면 훨씬 더 그들에게 정서적으로 접근하기가 좋겠다 그럼 M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이 세대는 일명 절망의 세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부터는 풍요도 겪었지만 절망도 겪은 세대예요 이때 출생자들 곧 1984년생부터 96년생 출생한 M세대부터는 이 세대 출생자들이 자기만의 독방을 대부분의 아이들이 갖게 된 첫 세대예요 동시에 이때 세대부터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한 번도 1등을 내주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는 자기 집을 살 수 없는 또 첫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알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댓글로 작은 창으로 서로에게 소통을 한 또 첫 세대가 됩니다 이 세대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썸이란 단어입니다 썸 썸 아시죠? 근데 이 썸이란 단어 윗세대가 볼 땐 굉장히 이상한 단어예요 왜냐 사랑을 그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지 썸이 뭐야 너무 이상한데 알고 보면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세대의 불안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딱 봐가지고 내가 이 사랑이 될 것 같으면 훅 들어가지만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완벽주의 성향을 잘 보여주는 단어다 이 완벽주의 내가 될 것 같으면 완벽하게 하지만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는 완벽주의적 특성을 가진 세대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이 완벽주의 세대만 보는 게 아니고요 사실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말은 뭐냐면 강박적이란 말이에요 완벽주의와 강박 그 저변은 항상 심리학에서는 불안을 얘기합니다 불안은 영어로 anxiety라고 하는데 스스로는 컨트롤할 수 없는 불안정의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에 가장 의미 있게 이 세대를 보여주는 책 이름 중에 하나가 게으른 완벽주의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세대는 결국 완벽주의자인데 윗세대가 볼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게으름을 보인다 그래서 일명 게으른 완벽주의자다 이런 얘기가 아주 상징적인 책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이 게으른 완벽주의자라는 책 이면에는 반드시 세대의 불안이 얼마나 잘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 윗세대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는 거 또 한 가지는 n분의 1이란 단어예요 개인주의 너와 내가 먹은 건 각자 알아서 계산하는 거죠 지금은 그 n분의 1이란 단어가 윗세대에도 영향을 미쳐서 저희 때만 해도 무슨 얘기가 있으니 야 오늘은 내가 낼게 오늘 내가 쏜다 야 그럼 우리가 부장님 아우 브라보 최고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걸 우리가 내가 낸다 오늘은 내가 낸다 이 단어가 영어로는 this is on me라는 표현이에요 내 위에 있다 곧 이번엔 내가 낼게 이런 뜻이거든요 요새는 this is on me라는 영어를 잘 배우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내게 되면 호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썸이란 단어가 이 세대가 굉장히 똑똑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아 불안해하는구나 또 이 세대가 굉장히 20세기에 아직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우리라는 개념이 파쇄되면서 개인주의가 굉장히 심화되는 세대구나 이걸 먼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z세대도 있어요 이 z세대는 상실의 세대라고 부릅니다 상실의 세대라는 건 뭐냐면 이 z세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월호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스러운 장면 속에 그냥 우리가 그게 사건으로만 그냥 끝난 게 아니고 그때 이후로 이 친구들이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 첫 세대입니다 그래서 추억을 집단의 추억을 갖지 못한 첫 세대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성장한 다음에 좀 이제 놀아볼까 했더니 바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대학 축제를 갖지 못한 세대이고요 동시에 이 세대를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얻지 못한 사회적 친구를 얻지 못한 첫 세대 바로 이 z세대의 특징이라서 일명 상실의 세대다 그러면서 이때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갖게 된 첫 세대이기도 해서 개인주의는 훨씬 더 심화되게 되죠 이런 mg들이 지금은 사회 현장으로 쭉 올라오면서 20대, 30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죠 그러면 20대, 30대와 이제 윗세대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 알았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알았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실, 알았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절망하고 불안하고 상실 세대가 딱 들어와서 그리고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낯선 거예요 이 조화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mg와 어떤 식으로 대화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요새 최근 mg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불안과 절망과 상실에 대한 낮아진 것 같은 심정적인 수위 여기만 볼 게 아니라 이들이 주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또 봐야 되겠죠 두 가지에 주로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주식, 또 하나가 공정, 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주식은 뭡니까? 자본주의를 꽉 짜서 한 방울이 똑 떨어지면 그게 아마 주식일 거예요 공정은 뭐예요? 민주주의를 꽉 짜서 한 방울이 똑 떨어진다면 그게 아마 공정일 겁니다 그런데 주식은 우리가 뭐 넣어날 것 없이 다 망했기 때문에 얘기할 게 없는 게 다만 이 주식이라는 게 왜 이들에게 중요한 주제가 됐는가 이들은 더 이상 내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성공의 지점으로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인생의 한 방울 노리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그래서 우리가 윗세대 20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공부하지 않았던 경제라는 과목 그리고 실질경제에 관련된 공부들을 이 mg세대들은 인터넷,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자기 혼자서 독학을 해서 주식을 하기 시작하는 첫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정이 제가 볼 땐 이 사회 속에서 라떼 세대하고 그리고 mg세대가 함께 만나는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일명 mg의 6대 공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mg의 6대 공정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경청, 존중, 그리고 행동, 그리고 능력주의, 보상, 마지막 파트너십 이렇게 여섯 가지인데 제가 여섯 가지를 말했지만 이게 뭐 특별해? 윗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윗분 저죠 저희 세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들이 알고 있고 이들이 주장하는 이 6대 공정은 다른 지점에 있다는 거죠 그 안쪽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6대 공정의 영역이라고 하는 걸 각각을 들어보시면 이해도 되지만 어떤 식으로 그들과 만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아서 이 6대 공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경청인데 우리가 경청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눈 바라보고 고개 끄덕이고 아 그랬구나 우리가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 왔어요 우리 세 분도 얼마나 고개를 잘 끄덕이는지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의 경청은 적극적 경청 영어로 Active Listening이라고 우리가 10주년간 그렇게 많이 전 국민이 훈련을 받았던 정서적 소통을 위한 훈련 그건 기본이고 이들의 경청은 또 다른 경청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끝까지 경청이에요 끝까지 경청 그 얘기는 뭐냐 부장님, 차장님 이제 말씀하셨어요? It's my turn 이제 제 차례입니다 옛날엔 윗분이 말씀하시면 우린 듣고서 그냥 입 다물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MZ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부장님, you say that 오케이, 이제 it's my turn I say yeah 이거 해야 되는 거죠 당신이 이만큼 말했으면 나도 이제 말할 차례가 된 거죠 왜냐 당신도 한 표 나도 한 표야 당신은 하루에 다섯 개 먹어 나도 똑같이 먹는 거고 똑같이 일을 한다면 당신에게 말할 기회가 있다면 나에게도 말할 기회를 똑같이 주는 게 이게 공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윗세대가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한 주제예요 그렇죠 그러겠어요 굉장히 불편하죠 어디다 대고 한마디를 안 지니 이렇게 되잖아요 한마디를 안 지니 내가 말할 시간도 부족해 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과 다르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일 공동체 속에서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경청이 적극적 경청에서 끝까지 경청으로 바뀌었다면 두 번째 존중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적극적 경청이 끝까지 경청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들의 이야기를 항상 들을 시공간을 남겨야 된다는 얘기였죠 두 번째 존중이란 말은 당연히 우리가 다 존중하죠 존중하지만 제일 먼저 MZ와 함께 대화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반말하면 안 돼요 야 너 이리 와봐 너 지민이 어디다 눈을 떠 이리 와 그냥 무릎 자르고 이렇게 들어와 봐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에 참 이렇게 무지막지한 말들을 많이 썼죠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70대 남성이 20대 남성에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젊은이 나 좀 도와줘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싫어 늙은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반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도 성인이고 나도 성인이라면 그리고 당신이 나이 먹었다고 생각해 매너를 지키세요 사회인으로서의 매너를 왜 지키지 않습니까 라는 게 기본적인 이 존중에서 반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MZ들끼리 알바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처음 만나서 조금 친해지더라도 서로 말을 트겠다고 얘기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존댓말 하고요 우리가 왜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 옛날에 뭐 부르는 호칭이 뭐 누구누구 씨 뭐 이렇게 불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김영춘 씨 그러면 이제 우는 거예요 내 순서에 맞춰서 요새 누구누구 님 부르죠 맞아요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MZ가 만들어낸 거예요 호칭도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로운 문화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반말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질문도 좀 달리해야 돼요 존중의 방식에서는 왜 질문을 달리해야 되냐면 요새는 시대가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요새 무슨 채찍비티니 아니 무슨 코딩이니 요새 모르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세대가 잘 모르니까 저기 영춘아 이거 좀 알려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럼 영춘이가 뭐라고 대답해요 저요 노력을 안 하네 왜냐 무작정 물어보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물어볼 때도 알아보고 그렇죠 일부는 그런 거죠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부터 잘 모르겠어요 혹시 여기부터 알려줄 수 있나요 그러면 MZ들이 아주 정확하게 답변합니다 뭐라고 여기까지는 아시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백지부터 시작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노력을 안 하는 거야 노력을 윗세대가 아랫세대가 왜 노력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정보와 힘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노력을 안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말하지 말 것 그리고 질문을 할 때에도 이 방식을 선택해서 내가 일정 정도 노력했다는 걸 상대에게 알려줘서 상대방의 시공간을 내가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는 거 그게 존중이라는 거죠 세 번째가 행동주의예요 행동주의라는 건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일을 선명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너의 일과 나의 일을 그래서 책임도 선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야 이거 해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공항에 가서 바이어를 모시고 올 테니까 그 사이에 테이블 세팅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선명해지죠 그래서 내가 한 일에 대한 업적도 내 것이 되고 내가 잘못한 것도 그것은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래쪽에서 잘했어도 그 성과 가져가는 사람들 많았고 아래쪽 잘못했어도 윗선이 잘못했어도 그걸 아래쪽에 내리는 경우도 많았는데 일명 영어로는 job description이라고 부르는데 일에 대한 선명성을 높여서 거기에 대한 결과와 책임도 각자가 얻도록 하는 이런 방식의 행동주의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 번째가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주의라는 건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에게 돈 더 줘야지 능력 있는 사람에게 승진을 주는 게 맞는 거야 연차가 쌓였다고 있는 게 아니라 연공서열로 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자에게 충분히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 거 그게 지금 사회에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윗세대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내가 지금 40이 됐어 50이 됐어 나의 능력은 과거와 같이 아는데 어떻게 예전만큼의 성과를 내겠어요 지금은 정보의 시대라고 하는데 채찍비트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더 나은 성과를 내는 그 젊은 층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AI하고 어떻게 우리가 싸우겠어요? 우린 여전히 바둑판 보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능력주의가 쉽진 않지만 이들이 요청하는 것 우리가 잘했다면 우리에게 더 많은 그 결과에 대한 성과를 지급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섯 번째에 있는 게 보상인 거죠 보상 우리가 잘했는데 충분히 보상하지 않아? 말도 안 돼 옛날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큰 기업에서 성과를 냈다 그러면 그건 우리는 월금만 받고 나머지는 회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회사가 성과를 내잖아 그럼 그거 다 직원들에게 돌려야 되잖아 이거 MG들이 재판에서 싸낸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지 보세요 세상이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이런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주장하는 게 바로 여섯 번째 파트너십이에요 파트너십은 너하고 내가 같이 일을 하는 게 파트너십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같이 일을 하는 건 이미 엄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같이 일을 한다면 1대 1이어야 돼요 당신이 한 표면 나도 한 표 당신이 한마디 하면 나도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일도 당신이 이걸 한다는 걸 선명하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당신하고 나와 인격적으로도 동등하게 반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능력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파트너라고 하는 거죠 이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게 단편적으로 나온 말이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인 표현이자 이 MG들의 공정의 핵심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야 얘네들하고 진짜 이전에 정말 일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6대 공정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을 하신다면 우리가 이들과 함께 조화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라떼 세대들 이명 꼰대 세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MG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6대 공정 기억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이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Remember his name, remember her name 이름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혼자 큰 아이들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독방을 썼던 사람들이고 너는 특별히 이런 책을 읽으면서 성장한 친구들이라서 사실 나의 이름을 누가 기억해 주고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직장은 그렇지 않죠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때부터 우리의 관계는 특별해지고 그와 나 사이에 꽃이 피어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의 특질도 하나 기억해 주셔야 돼요 특질이라고 하는 건 이를테면 우리 루카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6대 4 가르마가 너무 좋더라고요 가르마 너무 멋지다 어쩜 이렇게 감각이 좋아 어쩜 이렇게 감각이 좋아 만날 때마다 루카스의 감각, 루카스 감각 이렇게 가면 나중에는 누가 우리한테 이런 칭찬을 많이 해주겠어요 그 칭찬을 해주는 그 사람이 나에게는 내 심리적으로 내 마음을 장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one person, one trait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 사람에게 한 가지 특징 잡으셔서 이름 기억해 주고 그 특질만 기억해 줘도 그 사람은 나에게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올 공간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반말하지 않는 것 또 질문의 방식 선택하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회의 같은 거 할 때에도 아, 지금 우리가 한 이야기를 상부에다 이렇게 보고할 텐데 맞나요? 라고 꼭 확인해서 혹시 그 반대 의견이 있거나 혹은 이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합의된 결과인지를 확인해 주는 것 이 세 가지가 어쩌면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그 다음 세대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그들과 조우하고 또 그들에게 신망을 얻어가면서 우리도 그들에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지금 MZ 저밖에 없잖아요 그래 MZ 아는 것 같은데 아니, 아까 85년생은 M이었어요 맞아,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잘 소통해봅시다, 그럼 공간이 되네요 네네, 잘 소통할 수 근데 제가 이렇게 잘 소통해봅시다 하셨는데 표정은 어둡네 근데 사실 우리가 MZ 세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세대에 관련된 이야기가 모두에게 통하는 건 아니에요 MZ이지만 진짜 더 라떼 세대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특질이 다양하지만 기본적인 매너에 집중하시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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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